야! 놀랐어? 그냥 뭐 따라다니 채빙차 읽자 빨리 자 읽어봐 얜 왜 이렇게 키보드 위를 좋아할까? 하고 있는 걸 항상 방해해 아저씨 빨리 슈퍼친구 콘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슈퍼친구 콘 만들어주세요 제가 뭐 하려고 했죠? 아! 아이씨 야 마우스 클릭했어 야! 안되겠다 저기 가서 대게에 가서 당장 자지 않으면 간식이 없어 아주 늠름하게 마우스 자리를 딱 찾자고 있네 일루와 나 나가자 어떻게 된거냐 이거 화면이 여기 뭐야 이거 자 뭐하려고 했지? 저거 이거 민문 보내려고 했지? 흠 본부습격하려고 했죠? 쌍저격에? 아 계급이 너무 낮단 말이야 흠 쌍저격에? 미션 하나 정도 뛸 정도의 팀을 남겨놔야되는데 미션 하나정도 뛸 정도의 팀을 남겨놔야되는데 음 처음 초컴 모니터 뭐야 이거 청축 화면이 아니라 게임판에 붙어있는데? 뭐 봤어 내가 일단 미션을 돌리다가 잠깐만 정보보상부터 받아야죠 정보보상 아셨지 탈취 미션 매우 약함 매우 약함 갈 수 있나 극도로 약함 미션이 뜰 때까지 기다립시다 극도로 약함 저항곤이나 미션이네 저항곤 임무가 필요한가 일단 보내놓을까 여기 일단 1군을 못보내고 2군을 보내야 되는데 기술 저격 돌격 강습 강습 자리가 안나오지 그리고 기관암병 데려가야되고 여기에 척탄병 얘를 데려가야되고 사유닉도 한 명 데려가기로 했죠 사유닉은 사유닉은 예 기술병 기술병 주탄병 두당수 여기 있으면 게임 못하잖아 여기로 와 몰라 이렇게 다녀야겠네 하아 보급품도 없고 오.. 스켓 트레이 야 안돼 이거 위험해 아 옆초콩 잡기 전에는 돌려두면 데려는거 안되겠네 레이저 스탠드 1 스탠드 2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아무래도 얘들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단 말이지 어쩔 수 없단 말이지 저거 보급품 먹으면 수리수리 탄 합한 곳으로 되겠다 전작이 너무 느리다 아이고 다행히 1군 출근하기 전에 가는거라 그나마 다행이네 뭐 20시간? 20시간이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다행이네 안가면 안 돼 16시간 23시간 마야 갑자기 적장에 떴어 빨리 성분시켜줘 12시간 아니 얼마나 걸리는거야 12시간 그냥 가야겠네 인도네시아 15시간 14시간 6시간 16시간 내리지 20시간 50시간 사운드 7시간 이거 또 감사합니다. 얘들이 여기서 레벨업이라 했으면 좋겠네요. 딱 이 라인업대로 출발하는구나. 이 라인업대로는 아니구나. 여기가 1군이에요. 소위수류탄 만들자마자 갈건데.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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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면 안되는데 여기서.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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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플랩 마크2 그리고 전자리수총 어차피 쪽에 만들어야 되겠네 나머지는 거의 방어구에 쫓아야겠네 전자리수총 어차피 전자리수총 어차피 전자리수총 어차피 전자리수총 어차피 전자리수총 어차피 스터더맥은 본부 보내기 직전에 만들기. 자원 빠듯하게 다 갈려야 돼가지구. 해방이 너무 늦네 생각보다. 야 뭐야. 자 또 시작하자마자. 쒀람하네. 일단 이 맵은 애들을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 어디 있는거지? 이쪽에 있나? 일단 지금 이쪽에서 올 층, 촉수가 좀 무서우니까. 일단 저기하고 일로 올립시다. 아 여기있네. 아 여기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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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플린 찍었잖아. 왜이렇게 멀리 조금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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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정지 때리고 아 이거 오른쪽에서 축축 때리면 답도 없는데 세지고요 그냥 한번 더 when we die here enemies everywhere 자, 얼려놓고 이런 왼쪽 완전 무력화 시켰는데 문제는 아직 축수의 위험은 있고 얘들도 위험합니다 여기는 다행히 친구들이 이쁘게 멋있어가지고 실리얼군단 감사합니다 뭐야 아, 이 소녀 어깨봐 일단 딜을 최대한 해놔줘 완함이 없네 체력이 그나마 높은 친구가 누구냐 자넨가? 자넨가? 자넨 체력이 몇이야? 자네? 자네가 나가라 자네가 나가고 자네가 성광을 날리고 자네가 추가 수류탄을 날리고 자네가 자, 다음 턴에 수류탄 날려드리니까 너는 자네 수류탄을 날려드리니까 너는 자네 자네 소류탄을 한번 보여주게 음 나이스 맨 그리고 너는 연마가 하나 던져주자 죽을려면 죽는 거지 여긴 더 올려있고 안 돼! 온다 역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또 척수쳐받고 죽겠다 거너한테 아, 안 돼! 아, 안 돼! 아니, 아직, 아직 괜찮아 전장, 전장군이 있다 아직 괜찮아 bup 뭐야 어, 씌, 어디쓰는거지? 앗! 오오오오 who 이X 하하하하하 뒤질라고 아 뭐야! 아 조졌네 아 이러면 저희가 하면 빠지잖아 아 본부 못믿어 이거 가지고 미루면 답도 없어가지고 아 너무 많은데? 살아있는게 어디냐 그래도 아이 씨 어떡하지? 이거 처리도 힘든데 아 너무 많다 일단 여기를 처리해봅시다 아 으 점점 더 굳어져요 여기가 더 심越한 랩 더 마치고 더 마치고 더 마치고 더 마치고 더 마치고 더 마치고 일단 신석주 좀 발라두고 이 친구들이 얘를 죽여야죠 오 치명타 아 저쪽부터 좀 하자 얘들아 알았어 이게 급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성광 날려주고 이쪽이 문젠데 여기 4마리 여기 3마리였나? 하아.. 오케이! 치워버렸고 얘가 여기 저기에 선관 알려줘야 되는데 선관 거리가 되나간다 치워버렸다 음.. 치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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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치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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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 치워버렸다 치워버렸다 으으瑞 거 ont 다 한 번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 성강을 포기해야 되나? 얘들로 틀어막고 아 척탄병 진짜 큰일 났는데 여기 있구나 아 척탑 홀라골 났지 아 척탑 홀라골 났지 호호, 부우우 일하여 바이브레팅 안패 안깨진다 잠깐만 이게 왜 완전 한패야 또 완전 한패 맞구나 교묘하게 완전 한패네 오케이 맥댐 그리고 제라툴이 내가 여기 성강 던지고 메르시는 여기서 그리고 지원 걸어주고 내가 지금 측면 가능성 높거든요 텍트헤드가 좀만 움직였 그리고 명령으로 딜 최대화 아 5밖에 안 뜨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이제는 황류 싸웁이다 이제는 황류 싸움이다 이제는 황류 싸움이다 오씨 아 아 졸라무소 건물 안에 들어왔고 다행히 사선전 없는데 지금 메르시가 너무 다쳐가지고 해방 미션에 저격객이 한 명이 못 가겠네요 이러면 위험료소 제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위험료소 제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 아 실상 뭐 뭐가 걸린거지? 일단 너희들은 여기부터 처리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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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많이 맞았다 무력이 처리하고 경계 움직이고 다 움직여 주고요 너는 잠복하고 너는 이리로 가고 도와줘 정답 여행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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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 던져주고 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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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구나 여기 있네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이래? 오오오오! 또 오는데 지옥군이 어디로 올까 스시가 좀 컨셉이 좋은 것 같은데 기간 빛나가지고 98% 2% 빛나갔네 뭐야 굳었어 하자 쳐봤더니 하자 하자 하 하 하 하 아 지옥군 진짜 유치 올라 교묘하게 오네 하 이러면 세문이나 마찬가지잖아 if which I have I have 맞춰줄꺼 그래도 겁나 애매하게 치렀네 진짜 다만 나오게 조졌다 너무 가깝다 성강 나무는 있냐 성강 나무는 던지질 못하니 조언에 잘 치킨 수 없는 날 500 program 웨이 Aunque Ez且 perception 적금에~? 조언 Temple 실패 멕시 당기 너 그런지 센츄리온이 여기서 시야가 되는데 그럼 병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 이제 잔부상 더 당하면 진짜 힘든데 얘들아 느려가지고 오스카를 쓰고 뛰어야겠어요 김집둘님 띠레님 5개월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인저도 다음탄에 살려야되는데 누가 메드킬이니 제라트리있지 제라트리 다음탄에 살리자 다음탄 살릴수 있나 근데 라라가 아 미치겠네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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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병장이랑 스터랜서만 처리하면 되는데 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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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은 성강으로 비껴봐야되 나아 나 ce 어디에 보자 이거range 장세 정지하려가고 최대한 수류타민 선리 던져봅시다 소위 주인의 네디리 없잖아 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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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살아야지 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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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죽이면 되잖아. 죽이면 끝나니까. 죽일깍을 잡아야지. 죽일깍을 잡아야지. 안정할 수 있네. 얘를 안쓰고 죽일깍을 잡아줄까. 날씬 적초 좀 날리고요. 실성 딜을 추가할 것. 수류탄 결과를 보고. 수류탄 결과를 보고. 수류탄 결과를 보고. 수류탄 결과를 보고. 수류탄 결과를 주고. Sounds dangerous.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된 상황 간다 아이씨 장난하나 또 3댐 남았네 아이씨 최악은 아니네 부상 이게 부상을 당했지만 만약에 진급을 한다면 모르는데 한 명이라도 진급한다면 신급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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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쯤에 해방이 되겠네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사 유닉 뻘짓 안하고 선 게릴라 같은 거 한 다음에 경험치 확 땡겼으면 지금쯤 상사나 원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진급이 너무 느리다 킬러를 못 짚고 어? 접선 사룡미션이잖아 맥이 있다 올스타 등판이구만 이거 맥 혼자서도 막 다 쓸어 담을 것 같은데 과하게 힘을 보여주겠어 저항 권맥은 랜덤 보상으로 얻을 것 같다 랜덤 보상으로 정보 물품 보상으로 저항군 맥 이렇게 딱 떠 얘는 미션에 왜 투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미션 투입때면 좋을텐데 딱 총으로 방어 뚫기 진짜 힘들어 상대방보다 딱 총이 아니지만 저항 이제 안 되찍었을까 이 사회는 딴딴 따라란 딴따라란 딴따라란 자격수는 마킹 찍어주고 홀로그램 자격은 이거 찍어도 행동이 안 끝나서 경계전에 이거 찍어주고 나머지가 이제 경계함 쏴주면 되겠죠 겨냥특성이 있었네 한포발사 마크 찍어준 놈은 왜 하나도 안 뜨렸냐 바나가 새끼들 바나가 새끼들 땅 아무튼 샀다 섭돔 네, 이사! 잘했습니다. 이제 에어컨만 안에 설치하면 완료돼. 지금은 아직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흠호흠 흠호흠 흠호 흠을 하아... 어디보자... 따벼 강춘방은 맞아 에이스월링 아닌 뿐이었어